너희 둘이 하고 중어, 네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. 그래, 하자 올라가. 일단 올라가. 자, 포테어. 포테하고. 정하지 마. 중어. 아, 중어가 제일 좋은 거. 중어 올라가 봐. 중어, 올라가 빨리. 신랑아, 너희 할 수 있다. 형 믿는다. 아니, 누울 자리도 보고 누우라고 이건 아니지. 우리 앞서 당할 수도 있어. 누나, 나 널 믿는 게. 나 널 믿는 게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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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세요, 뭐하는 거야. 빨리 빨리 해, 나 지금. 하자. 앉으면, 앉으면 일어나지 있어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자, 여러분 1분 20초 남았습니다. 네네네네. 이분 나왔어, 이분 나왔어. 이분 나왔어, 이분 나왔어. 네네네네. 다이아a 5, 4, 5, 4, 3, 2, 1 2, 1 이게 구매 자리야 너 구매 자리야 야야야야야 야 이거 아 진짜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아 진짜 야 이거 이거 아 아 아 자 다시 작 때 이거 신발 씻자 ㄹㄹ 야 야 잠깐 근데 신발 씻는데 20초 20초 아니 아니ete 그냥 해보자 lassen 해보자 할 수 있어 해보자 쟈영영는 올라가요 생생의씨 prag gracias 자 바로 하나 둘 셋 자 잘 잡어 자 일단 잘 잡어 자, 일단. 제발 하세요. 제발 하세요. 제발 하세요. 제발 하세요. 제발 하세요. 자. 제발 하세요. 들어왔다 5-4-8-1 5-4-8-8 5-4-8-8-8-8-8! 쟤żsd 4, 2, 1 1, 2, 1 2, 2, 1 2, 2, 3 2, 2, 1 야 미켜봐, 미켜봐, 미켜봐 야, 미켜봐 야, 대박 다 했어, 다 했어, 다 했어 와아 우리가 이겼어 와아 우리가 이겼어 와아 우리가 이겼어 오아 우리가 이겼어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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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 아 아아 잘라먹어 야 우리 저기서 바꿔봐라 아 힘내 대박이다.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됐대? 이거 진짜 웃기다. 이렇게 쉽게 되면 물량 안 나오는데? 잘 보겠습니다. 우선 먹방 얘기합시다. 자 여러분. 진짜 깜짝 놀랐어. 여러분. 진짜 우리 해낸다. 솔직히 이거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. 저번에 우리가 늘었다는 거예요. 중요한 건 다섯 번째까지 하다가 여섯 번째 종이 묻어버렸어. 진짜 제작진분들이 정말. 무겁다. 이게 진짜 피먹이지. 그리고 너무 힘들어. 완전 쉽네. 내 생각에는 진짜 제작진분들이 지금 좀 놀라셨어. 여기서 진짜 몽기글이 나올 줄 알았을 거야.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하는 건 처음이잖아. 100% 실패할 줄 알았잖아. 그러니까 케이크 좀 비싼 거. 실패할 줄 알았잖아. 여러분 승리기념으로 촛불 한번 끄죠. 승리기념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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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기념으로 촛불 한번 끄고. 투팸쇼하는 사람이야. 우리가 해냈습니다. 투팸쇼 마치겠습니다. 투팸쇼. 서로의 생각을 읽고 마음을 읽어라. 투팸은 주어진 주제를 듣고 각자 연상되는 단어를 적거나 동작으로 표현한다. 멤버 선언이 열 문제 중 한 문제라도 정답을 통일하는 성공. 자 여러분. 투팸의 텔레파시. 힘들겠지만. 우리 투팸의 팀워크를 보여주기 위해서. 우리가 또 한번 해내봅시다. 이거를 우리가 성공하면. 상품이 뭐야. 이거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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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는 케이크보다 새숨이야. 세순간. 한순간. 치킨 한번 보여주세요. 치킨 진짜 안에 있는거 같아. 내용물 봐야돼. 우리 항상 내용물. 우리는 항상 내용물.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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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얖 왜냐면 열 문제가 나오는데요. 열 문제 중에 하나만 맞춰도 우리 먹을 수 있어요. 아 진짜? 하나만 맞춰도 돼요. 아 쉽네. 야. 야. 이사람이 있잖아. 그건 아니잖아. 자 준비 됐습니까? 투피엠이 올림픽에 나간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스포츠는? 동계올림픽이에요. 자 잠깐만.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에요. 하계에요. 그냥 다 해. 자 갑니다. 육상. 대박. 대박이다 야. 오 나도 달리기인데? 오 나도 달리기인데? 오 진짜로? 워낙 달리기야. 야 대박. 오 진짜로? 워낙 달리기야. 야 대박. 어쨌든 달리기야. 난 달리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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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진짜로? 아니. 뭐야? 독일은 왜 있어야지? 형이 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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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 자 다음. 달리기 나온 게 대박이다. 김밥 재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? 야 이건 알지? 김밥 재료 중. 야 이건 맞추자. 어? 야 김밥 재료 중. 진짜. 야 이거 진짜 이거 나. 나 트레이닝부터. 자. 형이야. 김밥 재료 중. 김밥. 김밥. 와. 아니 그게 아니라. 김밥 아니잖아 김밥에서. 김밥에. 김밥에. 김밥에 김이랑 밥은. 당연히 이거 다. 아 진짜로 이게 들어가야지. 아 진짜로 이게 들어가야지. 이거 들어가야지. 그래. 야 김이야 너도 왜. 단무지만 있으면 어떻게 햄이 있어야지. 야 김밥이지. 야 김밥에 김이지. 야 김밥에 김이지. 아니 이게 당연히 김이지. 잠깐만 잠깐만. 야 김밥에 단무지 생명이지. 야 김밥에 김이 생명이지. 야 김밥에 김이 생명이지. 야 김밥에 단무지 없으면 맛없어. 진짜 없잖아. 생각해봐 김밥. 밥 밥. 밥 밥. 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? 그냥 밥 밥. 야 밥이야. 밥이 중요했으면 밥 김이라고 했겠지. 밥 밥. 자 지금 몇 개의 고기. 재밌다 이거. 다음 문제 읽을게요. 짐승들 투피엠 하면 떠오르는 곡물은? 진짜 어렵다. 진짜 어렵다. 진짜 어렵다. 진짜 어렵다. 솔직히 투피엠 하면 이거지. 뭔데? 이건 뭐 왕이야 왕. 왕이야 왕. 가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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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각에. 내 생각에 동물의 왕국 예상됩니다. 야. 뭐야. 야. 뭐야. 고양이 하면 되지. 푸본이 뭐야. 야. 내가. 나는 날 푸본이라고 생각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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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셀프다. 자. 아 너 진짜 맛있게 scholarships. 그 음식은 성경Point에 강해지 ach도 것입니다. ? 나한테 호랑이를arus competitions, 시청자 passage. 울いた단 날에 breaths. 흥의 무슨lor want 가야 된다. 크다. 갑작진 않. 없 experts. инуindices. 흥의 정 afin, dead Kimberly. 센프가enschaftreck AAA 빛. 가 beginnen, gy Sandra Schön, 고향이 싫어하지 않았는데 그건 명아 아니요 솔직히